방금 말씀하신 탄어스님 경우는 워낙 유불선 3교에 통달하시고 어려서부터 사서상경뿐만 아니고 주역도 읽으시고 성경도 한문책을 독팔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역과 정역에까지 정통하시고 그러면서 이분이 좀 독특한 것이 역경을 하셔서 그런지 예언을 많이 하셨어요 6.25 직전에 1949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예측하시고 또 1968년에 유명한 울진삼척지구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도 예언하시고 베트남에서 누가 봐도 미국이 강국이어서 이길 걸로 봤는데 베트남에서 미국이 피할 것이다 이것도 예언하시고 박정희 대통령이 시의하실 것 될 것 또 자신의 입적의를 미리 알려준 것 이런 것들은 예언을 적중시켰다고 하는데요 또 이분이 아직 실험되지 않는 것 중에서 지구의 지축이 23도 7분 기울어져 있어서 지구의 지축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북극의 빙하가 녹고 빙하는 지금 이미 녹고 있어서 이게 상당히 맞을 것도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또 바다와 육지의 형태가 바뀌면서 일본 영토의 3분의 2가 침몰하고 한국의 서쪽 영토가 융기해서 증가해서 한국이 인류사회의 주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이런 예언들을 스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타르스님을 처음에 타르스님 동양학 특각이라는 CD를 2002년에 처음에 들었으니까요 그 정도 한 19년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연구만 한 게 10년 이상 연구만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학위 논문으로 쓰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과 화엄 그다음에 유불선, 기독교까지 회통은 좋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스님의 모든 강의, 테이프 이런 걸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스님이 항상 마지막에 가면요 예를 들면 월정사에서 2개월 동안 하루 6시간씩 강좌를 하셨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항상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끝을 낼 때 정역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스님의 전모를 밝혀야 된다 그래서 어떤 우리 승가의 스님들은 그건 하지 마라 그리고 옛날에도 스님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왜 스님 그 화엄만 하시지 주역이니 역학이니 미래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뭘 알고 그런 소리 하냐 말이지 이렇게 하실 정도로 선지자, 성현이라고 하는 인물들은 다 미래에 대한 획을 끄어준다 미래의 것이 보였을 때 미래의 것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심어주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스님은 예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우리 지금 제일 탄호스님에 대한 오해가 예언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 그랬냐면 나는 노스트라 다무스리오의 예언가가 아니다 그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미래 예지라고 하고요 예언이라고 하고 나는 취미로 미래학을 하는데 나의 미래학은 역학적 상수역을 비롯한 역학적 근거에 의해서 한다 그리고 나는 선정에 들어서 참선을 해서 나오는 진공의 마음 상태에서 일어나는 걸로 관한다 이런 부분 예지에 대한 형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전쟁을 하는데 미국이 지고 돌아갈 거다 그랬더니 숭산스님이 미국에 계시다가 오셔서 스님 어떻게 미국이 말도 안 됩니다 미국이 어떻게 집니까 그랬더니 미국이 진다고 그러셨다 몇 년 뒤에 과연 미국이 철수하고 나서 숭산스님 선배거든요 탄호스님한테 물어봤죠 스님 그때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랬더니 탄호스님 말씀이 정말 역학적으로 너무 심플하게 대답하시는 거죠 미국은 서방이라 태방이고 금 끼고 베트남은 남방인데 리방이래요 불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전쟁하면 몰라도 베트남에서 전쟁하면 반드시 불은 금은 불 속에 들어가면 녹아버린다 이런 식으로 역학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예를 들면 6.25 같은 것도 어떻게 하셨냐면 6.25는 세상의 모든 사항을 관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대산에 있는데 아주 벌레들이 나와서 서로 싸워서 죽더라고요 그런 사항을 보고 아시는 거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얼굴이 쇠가 들어가게 생겼더라고요 관상을 보고 상을 보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미리 관하시는 방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앞으로 일어날 부분들에 대해서 스님이 말씀해 놓으셨던 낙관적 미래학입니다 우리 지구의 종말은 없다 어떤 형태의 지구의 기후변화와 지축의 변화가 어떤 형태가 온다 하더라도 지구는 아직까지 수명이 반밖에 오지 않았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과 심판이 아니라 결실과 성숙이다 지구는 하추교역이다 여름이 가을되고 있는 중이다 이때 한번 변화가 일어나겠지 그리고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사람들도 다치고 하겠지만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하셨고 스님은 김일부 선생의 정역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너무 박학하셨고 말이죠 출가시기 전에 이미 역학의 대가이셨기 때문에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하셨다 그러면서 이런 시기에 말법 시대에 우리 살아있는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거냐 그래서 참선해라는 말씀 놀라지 마라 말법 시대에 놀라지 마라 예를 들면 지진이 나고 나면 지진으로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지진 이후에 여진으로 놀라는 게 사람들이 더 힘들답니다 이런 식의 앞으로 변역이 오면 뉴스에서 뭐가 나고 그러면 불안, 공포, 초조 이게 문제니까 우리 반야신경이 있듯이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무유공포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자꾸 공으로 돌려야 공포가 없어지니까 탄원 선생님이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이제는 참선해야 된다 말세는 참선하지 않으면 내 마음 단돌이 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 결론이었지 미래에 대한 어떤 얘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우고 그다음에 어떻게 단돌이 해서 앞으로 어떤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도 핵심은 동양의 심성학을 가지고 마음 수련을 하고 있어라 이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 생도 한 생에 불과하다 다음 생이 또 있다 연애한다 지구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탄원 선생님은 많은 예질의 발휘하셔서 하시기도 하셨는데 물론 역학의 원리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그분 말씀 중에 성인은 미래의 길을 밝혀주시고 열어주시는 분이다 어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민들이 수천 년 동안 침략을 받고 고난을 당했으니까 스님께서 이제 긍정의 어떤 미래학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 한국인들에게 어떤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낙관적 미래학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미래의 어떤 큰 병고라든가 이런 게 오더라도 놀라지 마라는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인류에게 엄청나게 큰 어떤 변화의 한 축이 될 것이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탄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미래의 어떤 변화, 결실을 향한 우리 어떤 지구의 변화의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예, 이게 그 괴질이 온다는 얘기는 우리 불교 경전에 대방 등 대집경 이런 경제도 나와 있습니다 말법 시대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질병을 만난다 이런 얘기는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방 등 대집경에 그런 게 있죠 그다음에 기후변화, 그다음에 지질의 변화 지진이나 해일 이런 거 그런 어떤 기상의 이변 같은 것들이 말법 시대에 오게 된다는 이런 말은 이미 탄원 선생님 이전의 경전들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형태가 이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복귀팔계는 천도의 변화 그다음에 하늘의 입법이 실현되는 형태였고 문왕팔계의 시대, 지금까지 문왕팔계의 시대거든요 문왕팔계의 시대는 인역이다 천지인 중에 인역이다 그러면 이제 성인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우리 세상에 알려주는 그런 부분들의 역학이다 그런데 앞으로 정액의 시대는 지학이다 땅지자 지학, 천지인에서 이제는 지질이 변화가 온다 땅에 변화가 온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말법 시대가 오면서 성현들이 계셨던 시대에 비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근본 성품을 잘 발현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람들끼리의 어떤 조화롭게 살고 서로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되게 될 때 안 되게 될 때 어떤 노자 도덕경을 보면 천지 불인이라고 해요 하늘과 땅은 인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태풍 볼 때는 아주 그냥 무섭죠 이런 식의 오는 형태가 돼서 태풍이 오는 게 우리에게는 무섭지만 그렇게 해서 웅덩이에 고인 물을 다 없애서 모기도 없어지고 맑어지고 새로운 바람도 불고 하듯이 우주 입법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과정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지역의 시대, 땅의 역학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우리 전 세계의 인간들이 다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 물질로 추구해서 끊임없이 달리고 있는 이 욕망의 전차를 좀 정거장에서 쉬고 우리에 돌아보야 될 건 우리 마음이고 우리가 살아온 진정한 마음의 행복과 여유 이런 걸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안 된 거냐 좀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모든 공장을 돌려서 이 운을 추구하기 위해서만 달려온 것 아니냐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의 어떤 성찰의 계기도 되는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달리 지금 땅의 시대 땅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왔으니까 특히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